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엄마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볼래요? 짠 지금은 포차코가 좀 대화가 돼서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저기 차코야 배고파? 조금 많이 배고프네 안되겠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아우 저거 싸게 나왔네 어떻게 하나 해버려 마감이 임박이 뭐야 뭐? 어플을 깔으라고? 아우 뭐 또 어플이야 귀찮게 진짜 엄마 몰래 먹을 거 가져와야겠다 15%나 해줘? 아우 어플 그냥 깔아야겠네 하는 수 없이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해야겠다 뭐하니? 어 깜짝이야 엄마 널 그렇게 놀래? 아 놀래기는 나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뭐 좀 먹을라고 밥 줄까? 아니야 뭐 그냥 간단하게 먹을라고 어 공부하다가 출출해서? 아하 아우 우리 딸 공부해? 아우 대단해 라면 끓여줄까? 오 웬일로 라면 먹어도 돼? 네? 그럼 공부한다 그러면은 먹어도 되지 끓여줘? 아냐 아냐 이거면 돼 괜찮아요 그래 그러던지 파이팅 어? 네 파이팅 웬일로 공부를 한대 아우 참 어플 깔아야지 아우 참 참 휴 우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가졌어 봐봐 우와 신난다 자 하나씩 먹어보자 오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지? 쿠캡부터 먹어봐 자 여기서 끈줄게 짜잔 음 맛있다 눈알 젤리 우와 처음 뜯어봐 우와 뒤로 나왔어 안돼 오이 말랑말랑말랑 오이 뭐 뭐야? 음 으아아아아아악 음 음 엄청 맛있어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음 맛있다 맛있다? 그 다음엔 라면 캔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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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설탕 결정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먹어봐 입술 파래진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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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덩어리 으음 너도 먹어봐 락캔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음 음 맛있다 롤럽젤리 이거 트로피카 맛 음 향 좋아 약간 딸기향 뜯어보면 오와 여기는 이렇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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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으음 으음 짱냠냠냠냠 음 맛있다 아 주문 다했고 공부는 잘하고 있나?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야겠다 맛있게 먹었어? 응 맛있어 고마워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한테 안 걸리고 너랑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서 학교 추운데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응 당연하지 너는 나의 행복이야 비키야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랑 재밌게 놔면 진짜 행복해져 계속 여기서 같이 재밌게 살자 고마워 비키야 어? 엄마다 라면 먹을래? 끓여왔는데 어 라면? 우와 맛있겠다 좋아요 음 맛있게 먹고 이거 아예 나와서 먹을래? 아 아니 아니 나 공부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먹을게 어 공부 공부 그래 화이팅 네 라면 감사합니다 간다 응 휴 딴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한다니까 뭐 가만히 털야지 엄마한테 안 걸렸다 어? 어차피 답답했지 괜찮아 비키야 오 라면이다 같이 먹자 좋지요 오 짜파게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겠더라 짜파게티 최고 자 라면 여깄어 맛있군 맛있지 맛있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재미있게 끼워 미키 비키니 강아지는 잘 지내고 있나? 엄마한테 안 걸렸겠지? 어? 저게 뭐지? 우와 이건 포차코 얼굴인데 강아지를 찾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찾고 있어 비키야 비키야 어? 설아야 이거봐 이게 뭐야? 강아지를 찾습니다 어? 너는 포차코잖아 주인이 포차코를 찾고 있어 응 나를 찾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걸까? 우선 전화를 해보자 그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벽보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포차코를 데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포차코가 버려져 있었죠? 네? 버린게 아니라고요? 재밌게 놀렴 놀고 있으면 요 앞에 마트 갔다가 돌아올게 신난다 신난다 재밌게 놀아야지 안녕 크로미 우리 시집하면서 재밌게 놀까? 응 좋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재밌어 잘 놀고 있군 빨리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사와야겠다 흐흐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흐흐 하 따다단 음 포차코가 어딨지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아차차차 이 놀이터가 아니라 저쪽 놀이터였지 아이고 빨리 가봐야겠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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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왜 안 오지 이 앞에 마트에 갔다고 했는데 으흠 추워 어디라도 들어가 있어야겠다 어 저기 박스가 보인다 그렇게 나는 바람을 피하려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지 오 추워 어 호차코야 늦어서 미안해 어 안 돼 호차코야 어디로 갔지 어디 있는 거야 아 안 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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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다 추워 비키네 집 가서 스키쉬 만들면서 놀아야지 어 저게 뭐지 박스 오 오 어 박스가 봤어 방금 움직이는 거 봤지 봤지 확인해 볼까 으흠 뭐지 강아지다 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지 으흠 추워 추운가봐 어떡해 으흠 으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하흠 그래도 주인이 찾아서 다행이다 하흠 다행이다 날 찾아주다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로 갈게요 네 지금 같이 가면 돼 그래 가자 으흠 포차코 하흠 다행이야 그래도 주인이 널 버린 게 아니어서 좀 들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포차코 가서도 우리 자주 만나서 놀자 자주 만나서 놀자 가자 그렇게 주인과 포차코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강아지 주인 찾아주기 대성공 지석이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도착 сердеч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π